아니 제발 저남들아 저거 뭔탄아재 저기서 뭐해 어디가 보면 알겠지 뭐 양육인지 아닌지 아 끄트머리에 걸쳐있네 저 기어링은 왜 저길 들어갔을까요 오잇 오잇 근데 어뢰가 이렇게 날라왔다는건 심화가 여길 보고 있다는건데 이쪽을 저기로 나왔네 저거 조심해라 저거 조심해요 브레스 피해요 오잇 홍방재관님이 브레스에 맞아서 사망하셨습니다 아 오잇 아 오잇 아 으 아낌없이 쥬는 돼지인가? 자, 지금 이 드립에 반응하신 분들은 다 와우저입니다 자, 또 이렇게 찾아내었구먼 난 오닉시아가 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오닉시아가 따닥나고 나왔어 삼정수사, 나 왜 불이 안 붓지? 왜 불이 안 붓지? 왜 불이 안 붓죠? 뭐지? 물 발라놨나? 나 와우 안 해봤어요 그냥 그 및만 알뿐이야 왜 불이 안 붓지?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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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불이 안 붓지? 어떻게 백발을 쳐맞췄는데 불이 안나냐 이건 사기야 그럼 오기로 버텨서 딜해라 뭐여 이 어뢰는 아니 저기 근데 아군님들아? 오오오오오 다행이다 좋다 나갔다 응 나 이제 뭐하지? 뭘 해야지? 황모가 이제 나만 볼텐데? 어쩌지? 어떡하죠? 정답을 알려줘 구적왕 못해 이 상태로 갔다가는 지금 어 구적왕 못해요 파이터가 구적왕 못해 밖으로 마저 방금 바이터가 연결되면 공적왕 못해 139mm, 마르소는 5인치 어떻게 되었나? 아님, 어떻게 되었나? 으아아아아ㅏ? 어우 제가 체럽당겨서 사일록은 또 뭐야 모르는 것만 아니 제발 저남들아 저 몬타나 저기도 뭐해 어디가 으아아아 뭐해 거기서 내려가 야이씨 다이다이 일로와 맞짱 쓰자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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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해봐야 알지 뭐 임패로요? 쓰지 연막쓰고 사탄도 써 지금 맞다니 떠주고 있어 드디어 아니 몬타나야 쟨 조부 이거 뭐해 나 근데 왜 불이 안났지? 철갑스나? 뭐지? 어? 불을 한번도 못 냈네 잘했어 어? 뭐지? 왜 불이 안나지? 몰라 고폭을 쐈는지 부포에 불 붙었는지 이겼으면 됐지 뭐 나 근데 왜 불이 안났냐 뭐지? 189발 중에 170발 그게 고폭인데 불이 한번도 안났어 심화 때릴 때도 불이 안났어 지나다ft 3 2 2 2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